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드론 초보 드론 잘 날리는 법이라는 영상인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H36이라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 초보분들께서 드론을 잘 날리기 위한 어떤 가이드 팁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정말 일부분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 완전판 드론을 처음 접하는 분들 또는 드론 초보분들께서 드론 실력을 비행하고 촬영하는 실력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올릴 수 있는 완전판 가이드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드론을 처음 구입하시면 이 앞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파란 불빛이 앞이고 빨간 불빛이 뒤입니다 그러면 처음 날리실 때는요 이렇게 항상 드론의 앞이 조종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놓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는 항상 운전자랑 자동차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드론과 조종자가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놓는 겁니다 지금 이 조종기는 이 드론의 조종기가 아니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분들은 모두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툴을 알려드리면 스로틀, 러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른이 있습니다 자 스로틀은 드론의 출력을 상승시켜주는 거죠 요거 복습이에요 이 스로틀을 올리면 프로펠러가 돌고 이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양력이 드론의 무게와 드론을 당기는 중력보다 커지면 드론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로틀을 팍 올리거나 팍 내리면 안 된다고 했죠 스로틀 올리다 보면은 얘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천장을 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그냥 팍 내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력이 0이 되기 때문에 드론이 뚝 떨어지죠 드론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터가 닫힌다든지 따라서 어느 정도 올리면 이제 양력이 중력보다 세지면 드론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살짝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력이 다시 작아지면서 이 중력과 양력의 힘이 똑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호버링입니다 호버링이 뭐냐면요 이 드론이 정지 비행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센서가 기압계가 없는 드론들은 수동으로 이 고도를 유지해줘야 하지만 이렇게 기압계나 비전 센서가 있는 그런 드론들은 이 조종기 스틱에서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떠 있게 됩니다 즉 기압계 같은 센서들이 이 드론의 고도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양력과 중력을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센서가 그런데 이 센서가 없는 드론이면 조종자가 그걸 손으로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력이 더 낮아지면 이제 중력이 세지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자 이게 쓰로틀이고요 자 러더 저는 드론 초보분들한테는 러더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러더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르만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요 오른손 앞으로 하면 드론이 앞으로 가고 오른손 뒤로 뒤로 옵니다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드론의 앞부분이 조종자랑 똑같은 방향을 보게 한 다음에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 정도만 제가 조작을 알려드려요 자 그러면 이게 완벽히 됐다 그러면 이 러더를 이제 움직일 건데 이 러더가 뭐냐면요 이 드론의 헤드를 돌려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왜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자 이 상태를 볼게요 이 상태 지금 드론의 헤드 앞부분은 이쪽입니다 하지만 조종자가 보는 시점은 항상 여기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앞으로 하면은 얘가 왼쪽으로 갑니다 조종자 기준 왼쪽으로 가요 뒤로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다가오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멀어집니다 즉 전후 좌우가 다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랑 같냐면요 자동차 운전하실 때 운전 핸들이랑 시트 운전자가 왼쪽을 보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가 핸들을 가지고 시트를 90도 젖혀서 왼쪽을 본 상태에서 자동차를 정면으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러더를 이렇게 쳐서 드론을 돌려 놓으신 다음에 또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왼쪽 뒤로 뒤로 자 이게 많이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4번 하시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다 바뀌어요 나한테 오고 싶으면 앞으로 밀어야 되고요 멀어지게 하고 싶으면 뒤로 왼쪽으로 가고 싶게 하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면 왼쪽으로 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 훈련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짧게 짧게 툭툭툭툭툭 훈련을 하는데요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툭 뒤로 툭 왼쪽 툭 오른쪽 툭 자 러더 돌리세요 러더 치시고 자 앞으로 오른쪽 가까이 앞 뒤로 왼쪽 왼쪽 앞 오른쪽 뒤 러더 치시고요 자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러더 치시고요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이게 많이 가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툭툭툭툭 미세 조종을 하면서 이 방향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자 이 훈련 방법이 사면 호버링이에요 이게 호버링이 되는 드론들은 그냥 이거 띄워놓고 오른손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얘처럼 호버링이 안 되는 드론을 가지고 하실 때는 고도를 잡아주면서 이거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툭 뒤로 툭 왼쪽 툭 오른쪽 툭 이게 바로바로 되게 직관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선외비행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외비행이 뭐냐면 이 드론의 헤드가 도는 거거든요 선외 우리가 회전한다는 거잖아 곡선을 그리면서 자 그러면 제가 선외비행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선외비행을 할 때 사각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자 이제 됐으면 이게 또 충분히 됐으면 이제 진행 방향으로 갑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조금 이렇게 놓을게요 자 앞으로 갑니다 헤드를 돌립니다 제가 지금 띄우지 않는 이유는 이걸 띄우면서 했더니 이 카메라 앵글에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를 보면서 드론을 보면서 하니까 조종이 너무 막 제가 못 날리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좀 잘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합니다 자 앞으로 가고 러더를 다시 90도 다시 앞으로 러더 90도 앞으로 제자리 자 지금 사각형을 그렸어요 헤드가 진행 방향을 보면서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점 사각형에서 뭐를 그리게? 원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점 원을 그리도록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가시다가 러더를 살짝 돌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돌리면서 진행 하다 보면은 원이 크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원의 크기를 정하시고 러더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주시는 거죠 이게 잘 되시면요 12시가 아니라 1시나 11시 이 정도 값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원하는 그 원의 크기마다 달라서 이건 직접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을 만드시는 건데 자 이 원을 만드실 때 예쁜 원을 만드시려면 이 러더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러더가 움직이면 원이 가다가 틱 가다가 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이 안 예쁘게 그려집니다 이 원이 예쁘려면요 러더는 일정하게 주시고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른 사이에 이 값을 부드럽게 조작을 하면서 원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게 촬영용 드론으로 가시면 촬영용 드론은 또 POI 관심점 비행이라든지 이런 선해비행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선해비행 촬영에서 돌다가 이 러더키가 픽 돌면은 되게 화면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이 화면처럼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원 그리기 연습 자 그리고 이게 또 잘 되시면 팔자 비행 연습을 시킵니다 팔자 비행이 뭐냐면요 이렇게 원을 그리다가 원을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즉 숫자 8, 8을 그리는 이 비행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비행을 하면은 이 러더 방향이 보통 한쪽으로만 좀 익숙해요 저도 사실 촬영할 때 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거든요 저는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약간 어색합니다 근데 이 팔자 비행을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이게 좀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촬영을 하시든 나중에 뭐 이제 FPV라든지 뭐 이런 레이싱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뭐 드론 축구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비행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일단 호버링 연습하시고요 사면 호버링 연습하시고요 사각형 만드는 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걸 연습하시고요 이게 잘 되면은 숫자 8을 그리는 걸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칩니다 조종자가 지금 조종자가 드론이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같이 돌아요 근데 드론도 돌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드론이랑 드론의 얼굴 이 카메라 원래는 카메라가 여기 있죠 드론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같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예쁜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에일러르는 옆으로 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돌면서 이제 러더를 같이 조금씩 쳐주는 거죠 자 이 연습은 왜 좋냐면은 마찬가지로 좀 POI 촬영에 좋은데 나중에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 분이 촬영용 드론을 넘어갔을 때랑 이런 연습이 전혀 없이 촬영용 드론으로 넘어가신 분이 구도를 잡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머릿속에 그려놨던 어떤 움직임 촬영을 하실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좀 단계단계 꾸준히 해보시면은 정말로 금방 실력이 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완구드론 같은 거 미니드론 기압계가 없는 것도 괜찮고요 얘처럼 기압계가 없는 것도 괜찮고 기압계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 드론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촬영용 드론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병행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영상 보신 분들 모두 실력 많이 많이 느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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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